혁신도시내 현대식 최신 의료장비와 최고급 시설을 갖춘 대구연세병원이 2024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지난 3일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대구연세병원은 대지 11,331제곱미터에 총 1,000억 원가량을 투입해 1차 400병상 14개과로 출발하고 2024년 준공 이후 2차 800병상 23개과 이상의 진료과목을 둔 종합병원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외상센터, 건강증진센터와 응급의학센터 등을 갖추고 특히 환자 중심의 진료 접수와 병원 업무에 편리한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시는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사항으로 요구가 가장 많았던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2018년부터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대구연세병원 건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